안녕하세요 곽승현입니다. 현재 대장주들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면서 알트코인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금이 알트코인에 흘러들어간다는 건 강세장 순환매를 이루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지금 눈에 띄게 보여지기도 있고 이번 알트시즌 가장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중에 시바이노코인이죠. 최근 들어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앞으로 가격의 소수점 이거를 지우는 상황도 보여줄 거라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듯 시장의 흐름이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줌으로써 알트코인들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이걸 보고 지금 알트시즌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이 정도는 뭐 그동안 너무 저조했으니까 만회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그냥 맛보기인 겁니다. 왜 뭐 그 비싼 식당 가면 코스 요리 시켰을 때 코스로 음식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맛보기, 에피타이저 음식 몇 개 먹고 아 배부르다 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맛보기 단계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까 궁금하시기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딱 세 가지로 좁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중국이 시행한 부양책 인민은행 지준률 지급준비율이죠. 지준률 0.5% 낮췄거든요. 지금이 한 6%대 후반 정도인 걸로 아는데 거기서 0.5%를 낮췄습니다. 이거 얼마나 되겠어 하실 텐데 그 규모가 189조예요. 은행이 이 정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책 금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요즘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치 연준에서 20년도에 돈더미를 막 쏟아 던지듯이 했던 그런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는데요. 금리 인하도 계속 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입장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OTC 거래인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거래에서 수요가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중국에서 아니 중국에서는 지금 코인 규제로 인해서 거래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코인 거래했다가는 잡혀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분위기가 이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코인 거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중국에서 코인 거래 하시는 분들과 중국 현지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진짜로 아무 어려움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알트코인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멍멍이 밈코인들도 다 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차단할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중국의 태세 전환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이미 예전에도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완화 이 얘기로 글로벌 업계,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들썩거리기도 했었어요. 이게 중국 내에서는 이미 준비 중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들려왔다라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지령을 해제하는 그 기간이 올해 말 4분기입니다. 4분기라는 소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올해 말이면 이거랑 겹치는 미국의 대선도 있죠. 일부러 중국이 해당 시기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도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번 부양책을 통해 본격적인 유동성 사이클의 시작을 알린 거고요. 추가로 이번에 진행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SEC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총 5명을 데리고선 이 청문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 겐슬러 아주 탈탈탈 털렸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제대로 비판받았고요. 곤욕을 완전히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체면치를 못했거든요. 이때 헤리스마저도 AI 산업과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죠.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밝힘으로써 겐슬러 의장은 그런 질문까지 받았어요. 너 헤리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알어? 너 버림받았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때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땀 닦고 장난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겐슬러가 이제 앞으로 이 SEC 의장 자리를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 그간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알트코인들 소송을 걸면서 앞길을 막았죠. 그게 다 겐슬러가 한 겁니다. 의장이, SEC의 의장이 특히나 알트코인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인 그 영향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트코인들은 직접적인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발뻗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번 대선과 중국의 부양책 이 규제 완화로 인한 중국코인의 상승은 엄청날 거로 보이며 중국코인 중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실 트롱코인 있죠. 트롱코인은 이미 중국인들의 자금을 뒷받침해 주면서 보시면은 17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은 조정도 받고 하락도 하고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준데 반대입니다. 트롱은 지금 현재 시총 순위로만 해도 11위에 달하는 트롱코인입니다. 자, 앞으로도 중국의 자금 유입으로 트롱은 계속적인 상생세를 펼쳐줄 거긴 하나 지금 현재의 이 상황만 해도 자, 이때 저가 2.02원입니다. 지금 203원이에요. 약 100배 상승을 해줬죠. 100배 이미 트롱은 지금 말했죠. 11위의 시총이라고 시총이 굉장히 높게 자리매기만 하고 있어서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 장기적인 우상향은 계속 띄워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국 코인의 이 수혜를 받을 거는 트롱이 아닙니다. 트롱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진짜 이번 중국 코인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홍콩과 중국의 여러 기업들과도 입지를 다져놓은 코인이기도 하고요. 해당 코인의 CEO는 바이낸스의 차오창펑 CEO죠. 바이낸스 CEO 그 다음에 마가텅이라는 텐센트 기업이 있어요. 텐센트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텐센트 기업이 뭐냐 자 중국판 카카오톡 있죠. 국민 어플이에요. 국민 어플 채팅 어플을 개발한 QQ와 위챗입니다. 위챗을 개발한 회사가 텐센트에요. 중국에서 세 번째 부자 순위에 드는 사람이 바로 이 마와텅입니다. 마와텅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코인의 CEO와 마와텅은 진짜 오랜 기간 연을 유지 중에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 코인과 이 QQ 그리고 위챗 이 사용자만 해도 지금 10억 명에 달한다고 해요. 10억 명 10억 이 채팅 어플과도 결합까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중국 내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 최소 10억의 유저는 확보가 되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 이미 바이낸스 상장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바이낸스 상장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해주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현재 바이낸스만 상장이 되어 있고 다른 여러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은 아직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중국의 인기로 인해서 당연히 상장될 수밖에도 없을 뿐더러 이 종목을 지금 말해주는 유튜버나 여러 경제 채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날파리들 있죠. 날파리들이나 뭐 이상한 업자들 있죠. 유료 업자들 이런 업자들이 이 종목 가져가서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려두었어요. 이게 트롱과 같이 꾸준히 우상향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봤자 지금 최근의 상승폭이 이거 100%도 채 안됩니다. 100%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승은 이 트롱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더 큰 상승폭을 일으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소 한 50배에서 100배까지도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이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알려졌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생소하다 느낄 정도로 언급이 잘 안되었던 코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트레이더들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중국 정말 기대할 만한 행보를 보일 거며 그로 인해 분명하게 이 중국 코인들은 다시 한 번 더 눈에 띄게 성장할 거라 지금부터 연말 올해 남은 이 2024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선뜻 나서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물론 아실 겁니다. 여지껏 유튜브를 통해서 드렸던 정보들로 인해서 적어도 10% 아니 100% 정도는 진짜 수익을 보셨을 거라는 거를 말이에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사이클을 주기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고요. 진짜 한 두 달 이내는 무조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최소 50배 50배 이상은 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 바로 이 코인 그냥 뭐 영상에서 공개하면 안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유료방 업체들이 카카오톡 통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제 영상 보고 코인 정보를 통해 돈 받고 유료 멤버십 가입시키고 이 코인을 팔아먹고 다니는 상황을 제가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드립니다. 그럼 뭐 코인명이 뭔지 어떻게 알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물론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이 100% 다 무료로 드리기 위해 제 개인번호를 오픈할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39-9178 여기로 100배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되구요.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 보신 시청자 구독자분인거로 간주하고 코인명 그리고 세세한 코멘트까지 코멘트는 길게 달아드리죠. 그렇게 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이 다 가기전에 이 정보로 다들 수익을 보셨으면 하구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저는 내년 25년도에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 확신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딱 하나 바라는거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안누르신 분들은 한번씩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구요.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선선하다 못해 쌀쌀해지고 있어요.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더 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